에어 아 정말 웃기잖아 이게 갑자기 갑자기 개운금 받은거야 갑자기 ㅈㄴ 잘 숨은.. 어? 잘 떼고 잘 싸워놓고 방송 보는 사람 같아 내가 볼때는 그냥 나 이길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 이거 dpr 너무 낮췄나 오늘 처음 마우스 바꾼걸로 갑니다. 역대급 미션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늦은 생일 기념 징후배님께서 미션을 주셨구요 오보드 1킬당 1킬당 만원 이에요 미쳤죠? 거의 뭐 싸보지고 지리고 45까지 갑니다. 너무 느립니다. 너무 느려요. 45 갑니다 45. 오케이 땡큐. 40은 너무 느리네요 오보드 1킬당 만원에고요 첫 서치는 10만원입니다. 2인용 맵 제외고요. 2인용 맵 아닙니다. 수고하셨구요. 갑니다. 저는 분명히 경고 문자 드렸습니다 두시로 갑니다. 첫 서치도 지금 10만원이 걸려있어요 두시로 갑니다. 두시로 갑니다. 출발합니다. 용어 거는 너무 메가톤 리션이기 때문에 좀 집중 좀 하겠습니다. 막말로. 너무 메가톤 이에요. 일단 첫 서치 미션은 실패했구요 아 심지어 때 개같이 했네 아 마우스 처음이라서 적응이 잘 안되네. 큰일났네 아 마우스 적응하는데 큰일났네 아 마우스 적응하는데 큰일났네 아 마우스 적응하는데 큰일났네 아 졸라 적응하는데 상대의 시비도 꺼졌네 쉑게랍 야만 상당히 야만적인 플레이즈 상대의 시비도 꺼졌네 아 심지어 때 최악이야 아 나이씨 어우 심지어 때 셔틀어 포크메다 아 정말 이 양반 왜이러는거죠? 감정있나요? ㅇㄱ ㅇㄴ 웃음 great 부분gle 5 4 이리 5 4 5 이리 5 5 6 단순히 오브로드만 잡는거 생각했으면 안됩니다 경기를 이기는 까지 신경을 쓰면서 게임을 후회해야 됩니다 맞죠? 장구를 잘 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973 전투에 못마르다 뒤집어 책임을 증가한다. Entz ť volcan 옵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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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들어서 으악 stunned 아이고 이상천리지도더러 시뻤란 우와 놈이 basically 에으야겨 rooms 일단 오키 땄습니다 아이고 이상처리는 10만원 정도 간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쇼 지금 싸울 것 같습니다 방발로 포우미ㅣ 역대급 미션 중입니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한다 미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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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百ONA 1-2-2-2-3-4-0 3통 2통 이상철림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불안해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고 다시 1통 5만원 도움이 갓마 에에에에에에에엡 아 감사림림이다 감사림림 준비가 끝난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포소 가능합니다.. 어어어어어!! 잠깐만 오미 길크리지 말아줘요 보다 어떻게 얼음이라 희연발라풍 시켈라풍 시켈라풍 사루산 2포디 2포디 6,7,8,9,4 5,6,7,8 5가지bé 2포디 이라 이랄 뭐 이라 뽕탈리 Enfin 기르지 말아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정말 왜 이라는 거죠 homie 오 이렇게 5G에 주는 드라마스 슈비구 요호 앤드로 슬리지말라 후 락 오 오 시발라 봉다이 오 시랄마라미 떨라이스트로 오 제기라 어 뀨끄리지 말아줘 뭐다 그리기 요호 오 요새 빨리 슈비구 요호 얌 탐 오 빠른 조금만더 흘리들어주도록 흘리들어 흘리들어 쑤 점을 쌀꺼같아구요 오 엉 엉 엉 엉 오 요호 미 오 니 다 나 연essä 오 오 샋 오 라 롤라 오 오 단돌 발로단 오 이렇게 발 50 해주는 드라마스 드라이크 템프로도 한번 부어주는 드라마스 이거 봉 귀엽 제께라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beautiful life 아우야 아아 아아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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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라꽁 일단 드라궁 사업시 탈뻘이 늘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이끌하지 마라 조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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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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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얼 도망갑니다 물론. 졸라 많아요 미친거 아닙니까? 아이씨 오우 시키야 함유 애는 다행히 트롱그 발로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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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라안 오여 제가 알고 시대주는 애들 무시비고요 호미 메오 아바오 이친구야 라라라라 아아버 어어 이 친구 정말 를 왜 이러는거죠? 오요 제 팔? 어 실로 조금만 더 생활해주고요 정말 미쳐버릴거 같아요 오 정말 쌀거까구요? 흐음이 해처리 못 하려면 집니다 농담하려다 진지밥니다 홀리달! 으아! 으악! 안 올까까까까까까까까까 무리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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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달! 어 여기 바이브 슈렉키는 조금 스리구요 호미 야이야이야! 으악! 오 날려야돼 오 깼다 오 깼다 호호이썬 마일라 앙다 마일라 어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지 사퇴 줍니다 사퇴 줬어요 조금만 더 내려주는 모습이구요 홈미 베스팅 가라쿤 오우 쇠깨라며 엔들 오우 다니 두루룸그 발로단 절 발로단 오우 야이걸려 고마워 어 어 길클리지 말아줘요 보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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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엔들 다니 두루룸그 엔들 발로단 헬로우 오우 드라고 좀 더 시켜줍니다 홀리밀라뽀다라이 쇠까라뽀까라이 꼴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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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들 다니 두루룸그 발로단 수산 오우 길클리지 말아줘요 어어 쿵 다 흘린다 홀리따아 야이 쿵 다 들어가면 어떡하냐 야오 야오 어우 직계라 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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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방북깁니까 이 양반 왜이럽니까 막말로 쌌구요 홈미 쌌어요 쌌습니다 쌌어요 홀리딸 홀리딸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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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허 얌 예? 님 고수잖아요 예? 갑자기 이러네 여러분들 왜이러냐 갑자기 왜이러는거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바코드라서 그런가 공격을 시작하자 오우 아 아 예 이 친구 왜이러져 이 친구 2200대 저건데 아 하하 왜이러는걸까요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다 이기는 사항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죠? 예?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이기고 있으면서 왜 이러는 거지? 이 친구? 왜 이러는 겁니까? 저기 왜 그러세요? 아니 여러분들 이 친구 좀 웃기네? 에이펜도 359고 높은 점수 아이디인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하나거든? 정확히 그거야 난 줄 알고 저격을 하고 들어왔어 본인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대로 가면 왠지 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겁나 막 쌍욕 박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네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도 점수가 있으니까는 잡으려고 해 놓고 아...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